동두천시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최용덕 시장, 시의회 의원, 유관기관 단체장 및 장애인 가족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한가위 장애인 가족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이날 식전 행사로는 국악협회 전통 민요 공연이 펼쳐졌으며 일부 풍요로운 한가위를 위한 명절 기념 축사를 시작으로 투어 던지기, 항공 등 누구나 함께 참여하는 민속경기대회로 2부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또한 고향을 찾지 못하는 장애인과 가족을 위해 합동 차례 시간을 가졌습니다. 최용덕 동두천시장은 비가 내리는 굳은 날씨 속에도 행사를 준비한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함께 웃으며 나눌 수 있는 추석이 되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장애인들이 소외받지 않고 함께 어울리며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습니다.